안녕하세요 영어강사 장대영입니다. 자 문법의 재구성을 이제 개강을 하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OT 준비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된 컨텐츠에요. 작년에 시작된 컨텐츠인데 어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야 그렇다면은 이 진짜 매번 문법과 관련돼서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 질문을 단순히 상담이나 아니면 학습 Q&A 통해서 제가 답변하는 걸 넘어서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많이 수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했던 이 컨텐츠 또 새롭게 촬영을 합니다. 작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용적으로는 작년에 만든 책이기 때문에 뭐 올해 2022 그러니까 2022년도 이제 우리가 막 끝난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 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컨텐츠 밖에 범위에 무언가 나왔다면 제가 이 컨텐츠를 수정을 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수업 시간에 또는 이런 저런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히려 좀 단순화된 문법이 디테일한 게 좀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컨텐츠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당연성을 못 느꼈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제가 정말 좀 급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류는 없었는데요. 오타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책이 이미 찍어져서 나와가지고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오타를 정리해서 제 자료실에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오타를 많이 잡았다라는 얘기에요. 네네네. 이제 고정도가 변화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문법의 재구성은 왜 수업을 이런 걸 만들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럼 자주 하는 질문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이거에요. 선생님 문법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서 안 보여요. 참 이게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역설적인 느낌이죠. 개념을 아는데 문제에서 안 풀린다. 안 보인다 이 얘기죠. 제가 결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회독수만 늘린 잘못된 문법 공부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 회독이라는 말이 공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근데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리 이제 영어도 어휘나 문법은 암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더 암기성인 과목 같은 경우는 이 회독이라는 게 기본서나 요약지 회독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다만 영어 과목에서의 회독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독해라는 게 회독의 의미가 있을까요? 어 독해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이제 기출을 회독한다. 그럼 독해의 기출 문제를 회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느낌이 왔겠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독해에서 왜냐면 그 이유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도 당연히 아시는 거지만 뭡니까? 지문이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독해에서 회독이라는 거를 조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구문독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신 어떤 선생님의 구문독해 책이든 아니면 시중에서 유명한 뭐 천개의 문장이 있는 그런 구문독해 책이든 이런 책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 반복을 한다. 그거는 괜찮아요. 다만 독해 지문을 기출 문제를 반복한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자 어휘의 회독. 자 어휘에 대한 영어 어휘에 대한 회독을 말씀드려 보면 글쎄요. 지금 저희의 포커스에서 벗어난 파트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공무원 단어책을 회독한다 의미 있어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다만 이것도요. 지금 이 문법만큼은 아닌데 책에서는 기억이 나는데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요가 또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휘와 관련된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앞에 뭐 공시영어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뭔가 캐스트를 하나 찍을 예정인데 재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데 거기서는 제가 또 코멘트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세한 코멘트는 안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의 포커스 문법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독수를 늘린다. 그나마 지금 앞에서 말했던 독해나 어휘보다도 뭔가 기본소를 회독한다 의미 있어요. 문법은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의미가 있다와 그 방법이 무조건 맞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문법을 갖다가 회독수를 늘리면 그게 문법 문제에서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비율이 많은 분들은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회독 기본서를 회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왜 기본서를 회독을 하면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나열식 문법 공부를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중 부정 금지라는 용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공시 영어 문법 문제 바운델에 대해서 이중 부정 금지하면 이 6개의 항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묶는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흩어져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중 부정 금지의 대표 주자 첫 번째 언네스가 있는데 지금 내용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할게요. 언네스는 제 책 기준으로, 기본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접속사 챕터의 조건의 부사절 파트에 나와요. 그러면 레스트는요. 마찬가지로 접속사 챕터는 맞는데 목적의 부사절 파트. 벗은 또 접속사 챕터 중에서 유사관계 대명사 파트. 노어는 접속사 챕터에서 등위 접속사 파트. 부정 부사는 형용사 부사 챕터의 부정 부사 파트. 그 다음에 a, normal, b, then, c, d 라는 이 구문 속에서 이중 부정 금지는 형용사 부사 챕터에서 비교급 관용 표현의 파트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 책을 챕터별로 볼 때는 음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안 떠오르는 이유가 흩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 묶는 게 제가 지금 구성한 이 문법의 재구성 수업에 포커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묶는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회독수를 챕터별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게 제가 하도 문제로 들어가세요. 너무 기본서를 달달달 회독하지 말고 문제풀이로 들어가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단원별로 구성되어져 있는 문제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원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일치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단원의 제목이 딱 박혀져 있어. 그리고 그 기출을 비롯해서 수일치와 관련된 문제가 쫙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수일치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시제를 한다. 동사의 시제. 그러면 시제와 관련된 기출 문제에 쫙 나오는 거야. 정답이 시제에서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기출 문제. 한 번만 더 하면 가정법이야. 단원명이 문제집 단원명이 그 가정법이야. 그러면 가정법과 관련된 기출부터 해가지고 문제의 짱 나오겠죠. 그러면 이 단원별로 구성되어진 문제집이 무조건 안 좋다는 얘기냐. 장점은 있어요. 특정 문법 내용을 머리에 각인시키는 효과는 있죠. 그러니까 수일치만 계속 관련 문제를 풀어. 그러면 아 수일치 이제 좀 알겠다. 능동수동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풀어. 아 나 능동수동 좀 알겠다. 이렇게 되는 효과는 있어요. 다만 이런 단원별로만 된 문제집을 랜덤별로 안 풀고 단원별로만 풀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함정에 빠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발견하는 게 아니라 찾아간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능동 동사의 능동수동 단원별 단원이었다 칩시다. 거기에 2018년도 서울시 7급 문제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문장을 찾으래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 단락을 볼 때 다른 부분 안 봐요. 나도 모르게 동사만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능동수동 단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면 born in Genoa 여기 동사 없죠. 이탈리 피콜로 파가니니 워즈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능동수동 의심해야지. 아 비동사는 자동사니까 능동수동 없지. 오케이 통과. 이렇게 또 가다가 2번 문장에서 while he widely acclaimed. 자 acclaimed가 동사인데 acclaimed가 타동사이지 않나? 만약에 뜻을 알았다면 타동사 금방 잡고요. 칭송하다 그저 칭찬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럼 을료를 붙여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타동사예요. 그럼 얘가 타동사라면 아 능동수동 문제 풀 때 얘가 타동사니까 그러면 얘가 능동이라면 능동태가 이게 맞다면 뒤에 목저가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꾸잖아. 이게 틀렸네. 실제로 정답을 맞추면 이게 틀렸어요. 이게 뭐냐면 능동수동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안 본다니깐요. 다른 문법 포인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자신감을 얻어. 그런데 이제 막 랜덤형으로 나오는 동형이나 아니면 하프 문제를 풀다 보면 안 풀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예요. 이게 기본서나 요약집을 무조건적으로 회독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랜덤형 문제풀이를 어느 순간부터는 과감하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단원별로만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 본 거예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문법 기본서에 흩어져 있던 문법 개념들이 특정 단어를 보고 특정 단어를 보고 관련 문법 내용을 떠올리는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영어 단어 파트가 60% 일반화 파트가 20% 단어라는 말이 있죠. 한글 이것도 이제 단어예요. 사실 모양 그 다음에 한글 단어 파트가 10% 그 밖에 이걸로 커버가 안 되는 어떤 디테일한 내용이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 이 정도까지도 영장 문제를 위해서 좀 이런 표현도 챙겨두세요. 이런 게 뭐하는 게 10% 그래서 여러분 요게 100%인데 이 90%가 특정 단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떠올려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면 예시를 보여 드리면요. 자 영어 단어 파트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언네스라는 단어를 받다 칩시다. 여러분이 통문장형이나 영작형에서 또는 뭐 이제 뭐 달락형 밑줄형도 마찬가지지만 언네스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단어를 보고 떠올라야 된다니까요. 언네스는 얘는 이중 부정 금지 나와 얘는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미래의 내용이지만 현재 시에 쓴다. 이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얘기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서식으로 수업을 하면 시제 파트에 나와요. 근데 얘는요. 이중 부정 금지다. 그죠? 얘는 부사절 접속사 파트에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 단어를 보고 떠올라야 돼요. 관련 내용 설명은 안 할게요. 지금 OT니깐요. 한글 단어다. 아까 예를 들었어요. 이중 부정 금지 그럼 딱 머릿속에 딱딱딱딱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특정 단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떠올리고 모든 파트에 OX가 있어요. OX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OX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풀이도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수업 구성은요. 여러분한테 먼저 관련 포인트를 보지 말라 그래요. 예습할 때는 먼저 푸세요. OX를 풀어오세요.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저하고 관련 포인트 보고 OX에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여러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복잡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중 부정 금지 한글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포인트가 몇 가지 종류가 떠올라야 되고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ING의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통문장형이나 영작형에는 밑줄 안 거져 있죠? 그럼 ING 모양을 봤다. 그럼 떠올라야 될 관련 문법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동사가 아닐까? 야 이거 능동수성 PP가 아닐까? 이거 투부정사 아닐까? 스탑담에 지금 ING 나왔는데 스탑담에 투부정사가 맞지 않을까? 야 이거 시제 헤빙 PP가 맞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완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OX로 엄청 훈련해요. 그러니까 샌딩 ING죠? ING죠? 그 다음에 여기 ING, ING 다 ING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에 대한 여기 표시를 하고 제가 이 관련 몇 번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번호를 써드릴 거예요. 여기 ING 1번 동사의 개수다 2번 능동수성이다 3번 동사의 성질이다 이거를 다 적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반화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예시를 영어 단어의 예시 그 다음에 한글 단어의 예시 일반화의 예시만 일단 실어놨어요. 그게 90%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특정 단어를 보고 관련 내용을 떠올리는 이제 이런 훈련을 해줘야 되는 수업과 컨텐츠가 바로 이 문법의 재구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먼저 말씀드려보면 온라인 개강은 8월 25일이에요. 자 현장 강의이고요. 작년에는 스튜디오 버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강의 버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현장 강의 버전만 제가 촬영해서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8월 25일날 개강을 하고요. 진행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해서 예상 강의 수는 30강입니다. 그래서 30강 안쪽에 끝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일단은 30강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죠? 요새 뭐 강의 수 길어지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도 제가 엄청 지금 줄이고는 있어요. 문법은 줄이는데 조금 힘들지만 뭐 구문도 작년에 비해서 확 줄일 거고요. 유형도 계속 줄일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요것도 이제 30강 안쪽으로 끝내려고 할 거고요. 교재는 지금 출간됐어요. 이번 연도 버전이 2023년도 문법의 재구성 15일 법률 저널이라는 출판사에서 여러분 지금 만들어서 출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전체 내용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요 수업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수업 시간에 만나서 열심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러 문제풀이 컨텐츠로 여러분을 또 찾아 뵐 겁니다. 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서 정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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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